그럼 할머니가 그럼 약 7시까지 들어서 자나 할머니는 잠이 없어 본래 아 물 잘 들었겠다 장모님 한 번 봐봐요 손 손 줘봐 언제 풀었어 언제 새소로 가서 오 잘 들었네 이쁘다 네 수만 하죠 열 벗어 이렇게 수영할 때 이렇게 가고 열어 가고 수영하시라니까 갈까락 해줄걸 장모님은 얘기 안 되겠지 나도 이제 풍성한 물을 한번 풀어봐야지 어휴 어이 문 잘 들었다 장모님 거 내게 더 잘 들었지 이쁘네 허허허허헤 허허허허허허 rec 허허허허흐허허лю 으허허허 으 교 model 으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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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여자들은 고생했겠어 맨날 손님 오면 상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? 옛날엔 녹그릇이어서 닦아야 된다 다 녹그릇이야 이거 맛있죠? 이것은 뭐야? 소고기야? 장모님 이런 거 드시래요? 이 집에서 또 만나먹어 이거 또 만나먹고 이게 뭔데요? 이게 무슨 깻잎이에요? 알아맞히면 내가 브라우스 해줄게 질경이다 질경이 에이 어떻게 질경이는 안 먹어요 사람이에요 나 어떻게 그랬나 그러면 다 아는데 모르겠는데 두릅같이 안생겼어 이거? 아 이거 두릅이다 맞다 여기 꼭 집어니까 근데 이건 두릅이 아니고요 개 두릅이야 개 두릅이야 응 보라우스는 못 사버리겠다 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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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마 네 물이야 있어 하여튼 물 한 면이 있으니까 네 물이야 있어 내 생각이 나나 한번 잘 이렇게 주변을 아버님 가시죠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갈게 나아 우리 아버지 따라가고 뭘 할지 이렇게 뭘 각오를 하고 또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전섭아 네 내가 옛날에 운동 안 되네 아버님 이거 3년 전에? 아버님한테 좀 배워서 좀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펜시름도 내가 잘 못해도 내가 한 대까지 할 테니까 알음을 위해서 하고 은재를 위해서 하니까 부담스러워도 내가 그 다음에 들지 말고 같이 드는데 저 한번 해보자 응? 내가 변화기 프로야 아버님? 응? 응 어휴 어휴 잘해서 따줍니다 잘하면서 한 번 얻어서 그렇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가실래요? 30kg 오케이 30kg 딱 5번 늘기 오케이 딱 취미가 많은가 본데 응? 너무 다 다 쎄긋이 나왔대 여기 있다 가요 힘 빠지게 힘 빠지게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하나 더 둘 아 하나 더 야 운동 휴 거 같아 예 올라오면 하나 둘 셋 좋았어 아홉 아홉